이 노래로 음악방송에서 처음 1위를 했어. 정답! 상민이! 호랑나비! 맞다! 한 마리가! 한 마리가! 곱반탱! 땡! 정답! 장윤정의 어머나! 어떻게 부르지? 어머나,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여자의 마음을 갈 때까지 가보자 놀란 거 봤어! 가지 가지 가보자 이거는 뭐 역주행의 대표곡이야 정답! EXID! 우! 아래! 우! 아래 중국어로 샹! 야이! 샹샹하이 땡! 어? 역주행의 대표곡이기도 한데 이것 또한 역주행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노래로 2017년 9월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정답! 무려 데뷔 27년 만에 존니! 어떻게 부르지? 맞아, 맞아, 맞아! 존니, 존니! 존니, 존니! 윤도현 정답! 존니, 존니, 존니! 윤종신 형이 한 번도 1등을 못해봤다고? 와, 형님 대박이다 진짜 또 목을 벗고 그건 안 됐어 진짜 첫 일이라고? 대박, 와 27년 만에 와... 깜짝이야 하나, 둘 인상 이장 그 호전함을 견뎌내기 위해 둘이 그 사랑 솔직히 겪니 고마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저는 내 10분의 길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아 소현이 경훈이 진짜 우리 친구들 너무 아름답다 가운데 귀신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네 거기에서 코러스 다 넣었어 자 이렇게 해서 에울린과 신우이가 1대1 공동 선두를 데리고 있다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멋있다 진지하게